전라북도가 내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 7조 원을 달성한 지 3년 만인데요. 전북형 유딜 사업 등 미래 신산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. 강동혁 기자입니다.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이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. 올해보다 6천6백여억 원이 증액된 8조 2천여억 원으로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8.7%입니다. 분야별로는 안전환경복지에 3조 5천여억 원, 농생명과 새만금의 각 1조 3천여억 원, 미래 신산업이 7천100여억 원 등입니다. 복지와 농생명, 미래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1천억 원에서 4천억 원가량 올라 예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.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전북형 유딜 사업도 5천4백여억 원이 반영돼 신성장산업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또 전라유학진흥원과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4천9백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.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공공의료대학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9억여 원 증액된 11억여 원이 담겼습니다. 다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예산이 요구액의 절반인 310억 원만 반영되고 임대용지 등 새만금 일부 예산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 8조 원이 넘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코로나19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.